헬로이티츄 언니 내가 언니 한번 믿어볼게 너 자신을 믿어 나도 언니 믿을게 그래 나도 날 믿겠어 Hi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저희 트리플S는 팬분들이 직접 멤버를 뽑는 형식인 팬 참여형 걸그룹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어떤 조합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Let me introduce myself 화이팅 최현은, who is good at memorizing dance, can learn an Indonesian boy group's dance in one try 진짜 와우 전 모르죠? 나는 한 번에 정했어 최현이 가능하지 아 근데 그래도 한 번에? 한 번에 외울 수 있을까 이걸? 난 진짜 믿어 우리 최현이 가능한데 언니 내가 언니 한번 믿어 믿어 아 몰라 자신감이야 이거 아니 흥분 호연 신선한 그리 어려울 것 같아 와우 와우 연기 와우 여리 왜 이렇게 했어? 또 귀엽다 한 번에 못 외울 것 같지않아 한 번은 못 외울 거 같지않아 자 한 번 오 좋아요 와우! 아 방금 이제 연습으로 보여주신 말이에요. 한 번 한 번. 이러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NO! 해봐! 언니 화이팅! 와우! 감사합니다. 야 잘했다! 대박이다! 대박인데? 인정할 수 없어. 일단 마지막 엔딩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파트가 아니라 그냥 앉는 거였어요. 헬로우, 암 체형. I am good at 메모리스테이션. 라현six 이 시 Editor we're the who is the main vocal and confident in high notes can do a sixth note high note 写소 다 정했을 것 같은데 그래 이거는 솔직히 다현 언니의 노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지지 jets לי 언니를 믿어 저 부분 메인보컬이잖아 언니를 믿어 메인보컬이잖아요 ㅠㅠㅠㅠ 예예예예예에엣 자랑스럽다 And you were so tae 언니 얼굴에까지 소름끼쳤어 나 소름끼쳤어 Hello, I'm Dahyun I am the 메인보컬 And confident by high notes Q. 지효의 아력적인 3가지 이모지들을 찾는 거에 대한 지효의 3가지 이모지들을 찾으실 수 있는 거에 대한 와우, 제가 순발력 한순발력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게 생각해 우리 지효를 믿어 나 지금 결정을 하지 못했어 일로 와 아니야 야, 지효 그래 우리 형님의 순발력을 믿겠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아는 지우는 좀 느려. 집중! 집중! 지우야 바지 그 어디 샀어? 언니 저기만 봐. 저기만 봐야 돼. 나 하나밖에 못 봤어. 지우 못 봤다. 아이스크림, 치즈, 팝콘. 정답! 정답! 역시! 역시! 언니 내가 믿었어. Hello, I'm 지우. I have good agility. You've been the master of job love. Can do ten triple unders. 삼자뛰기? 와우. 저 삼자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언니. 아 근데 얘는 자격증 그것도 있잖아. 진짜요? 자격증 있어요, 언니? 아 있는데 못 할 것 같아. 네, 언니 자격증에 자신감을 가져와. 화이팅! 화이팅! 나 언니야, 날 믿지 마. 날 믿지 마. 그럼 오늘 언니의 신발을 보아하니 이거는 가장 무겁단 말이지? 유빈이는 평소보다 가벼운 치마를 입었고 신발 그것쯤이야 벗으면 되고 유빈이는 자격증까지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빈이는 성공을 할 수 있다. 언니, 못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못 해도 되고 해도 돼. 아, 못 할 것 같은데? 7편 성공의 어머니랑. 계속해, 계속해. 아, 다시. 아니, 부담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언니, 자신감을 가져와요. 화이팅!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2단을 쉽게 하네. 그러니까. 와, 대박! 야, 하늘까지 줄었어. 야, 언니 잘한다. 야, 언니 잘한다. 나는 2단 뛰기도 못하는데. 잘했어요, 언니. 제가 생각하는 공연하고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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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안녕하세요, 저는 유빈입니다. 제가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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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와우! 언니는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언니를 믿는다고 언니가 항상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니까 난 언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언니 믿을게 선수도 말할 수가 있나?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 S 하면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재미를 위해서 여기 왔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트리플 S의 김예은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제 데뷔까지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활동을 할 때면 팬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행복한데 활동을 안 할 때면 꼭 연습할 때마다 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곧 데뷔를 하니까 제가 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정말정말 넘치고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여러분 저 기다리시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저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언니는 너무 잘했어 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저는 엘로콘트입니다 그리고 팬분들과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영은 인테렉팅을 하고 싶어서 인테렉팅을 하고 싶어서 인테렉팅을 하고 싶어서 인테렉팅을 하고 싶어서 이거 어려운데? 인테렉팅을 하고 싶어서 예전 꿈이 사육사였어서 뭔가 나는 언니를 믿어 아 진짜? 은근 사람이 사랑 소리가 진짜 헷갈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언니는 믿어 제가 강아지를 11년에 키웠어요 그래 예전밥 있지 이래서 그 언니 못 맞추면 돼 나는 낙영이가 뭔가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뭐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교감을 아는 거야 김채윤이잖아 이건 강아지 같아 애매하다 다 애매하다 가짜가 하나죠 왜 이렇게 다 가짜 가짜? 3번 4번 2번 2번 뭔가 치마와도 들렸고 다 달라요 어쨌거나 전 골랐습니다 3번 저한테 말했어요 치마가 저리 들린다고 대박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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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씨가 강아지 홍보를 잘 내고 특히 웨시코기 홍보를 잘 내고 아 맞아요 네 웨시코기 소리 다들 아세요? 몰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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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남성이 소리 지르는 소리예요 진짜 야! 야 진짜 이 소리야 야 근데 뭔가 할 것 같아 하이데 가엘의 그룹 댄서 그룹 댄서 그룹 댄서 글로벌 뮤직 메달리 프리스타일 강해? 응 넌 자신을 믿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이데 언니는 오해가지고 지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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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엘 나는 너를 믿 어 믿어 역시 우리 카헤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나는 못하는 게 없어요 맞아 우리 카헤는 다 잘해 그냥 막 해 여기는 연습실이야 맞아 여기는 오피스야 편하게 해 아니야 할 수 있어 야 세상이 이뻤데? 할 수 있어 우리 카헤 너무 너무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우리 언니가 안 이럴 때 와 백구야 백구 와 대박 오빠 하는 게 뭐야 귀여워 귀여워 잘하네 대박 이 노래 일본 노래잖아 감동 너무 쉽게 성공 예이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하였던 나는 나를 뒤로 앉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짠 헬로 I'm Kaere I'm the group dancer 서영 Who has perfect pitch can listen to a song and play it perfectly 어? 난 윤서연 믿어 나도 나도 아 언니 난 이번에도 언니를 역시 믿어볼게 어디가 어디가 언니를 믿을게 어디가 믿지마 날 믿지마 날 믿지마 날 믿지마 날 믿지마 날 믿지마 당신들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 왜냐면 저기 멜로디언이 있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 타음도 못 맞췄어 진하게 셋 settlement 방금 들었어 where 니가 정답이야 которая 정답 isol하다 유사연, 유사연, 유사연! 그래서 I'm sorry. I don't have perfect pitch. Sorry. 해린, the best saleswoman, can promote and persuade the staff to buy SSS Assemble. 와우. 그냥 뭐,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진짜 해린이가 영업은 최고야. 해린이로 인해서 물건 산 사람 여기... 저요. 9명입니다, 9명. 그래, 나도 날 믿겠어. 4개 이상 쌓았어. 가자. 나도 날 믿어볼게. 아... 난 믿는다. 아니, 근데 감독님이 지금... 아, 난 오늘 해린이가 영업한 젤리가 맛이 없네. 자기야. 감독님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 건가요? 해린아, 평소 하던 대로 해. 네, 저희 Assemble 앨범은요. 저희 10명이서 단체로 나온 앨범인데요. 저희의 대표곡, Rizing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우름 나도 사야지?! Just Korea, healthy day, southern fuel. 아까 이런데, 아, 이게 쪼끔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 뒤에는 엄청나게 있는데, 이건, 저거 구매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댄서로 엄청난걸 합니다. 어떻게요?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I have a question. How many album versions do you have?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셔야 여러 가지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콘셉트로 찍었는데 그걸 다 보시려면 두 가지를 다 사셔야 된다. To be honest, she's really good at selling. I'll buy two. Hello, I'm 혜린. I'm the best saleswoman. 수민, who has great flexibility, can sign the paper past her toes without bending her knees. 나 근데 요새 몸이 굳었어요. 어? 아니야, 근데 너네 몸이 굳어도 굳은 게 아니야. 어제 댄스 수업을 했는데 수민이가 다들 못하는데 혼자 몸이 닿아있었어. 다리에. 수민이는 뼈가 없어. 뼈가 없어. 뼈가 했다고 해도 돼. 나 완전 믿지. 여기 어디서 둘까?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딜 가? 어딜 가? 이리로 가. 야, 잠깐만. 나는 왜 여기로 끌고 가서. 야, 잠깐만. 나도 성공하고 싶어. 저 억울해요. 인간 폴더폰입니다. 아니, 잠깐만. 야, 잘한다. 아니, 잠깐만.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와, 너무 잘해. 존경합니다. 너, 너 대단한 능력자구나. 역시 우리 수민이야. 연체동물. 안 유연. 안 유연. 안 유연. 나 인증할 수 있어. 뭐야. 아니. 갑자기 팍 쏟아지는데. 다들 못 보셨어요? 무릎에 굽었어요 방금. 조용히 해. 아. 어떡해. T4S 앨범 RISING WILL BE A HIT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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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내가 왜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아까 혜린이 영업을 믿어야 혜린이 영업을 내 영업을 했는데 우리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우리 첫 번째 반응의 안 Vel磁ي 뮤직비디오 하아